아, 맘에 들어요. 좀 혼란했지. 적당히 돌출된 이마뼈까지 합쳐져 양기 폭발, 남성미 뿜뿜. 그러나! 예쁘다는 소리 자주 듣죠? 저요? 네. 멋있다는 말보다 예쁘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. 어, 예쁘네, 예쁘네. 지나치게 예쁜 턱 라인은 세우님을 보면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죠. 진짜? 멋있는데? 또 다른 멤버들과 비교했을 때 작고 얄쌍한 입술의 세우님. 하지만 워낙 입술선이 뚜렷해서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내 미래보다 더 뚜렷해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네,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. 한편 세우님의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를 찾은 고객들은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성층꼬보다 얕은 이 완벽한 코를 주로 상담받는다고 합니다. 어린 시절부터 완성형 콧대를 가져 아, 부럽네요. 부럽다. 사고 났네. 어머, 미끄러지네. 쭉 미끄러워요. 일찍부터 예비 엑소들은 세우님 코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. 비주얼계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미남력을 몸소 실현하는 세우님. 앞으로도 중독성 강한 비주얼로 전세계 태풍 같은 바람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. 이 얼굴로 해주세요. 남자 스타 7위는 중독성 강한 미모의 엑소 세우님이었습니다.